지드래곤은 자문 변호사를 통해 최근 불거진 전신 제모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에 대해 경찰에서 권지용이 마치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됐다며 권지용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밝힌 바 있고 이 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증거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지만 경찰에서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권지용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드래곤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최종 정밀감정 결과와 관련된 인물 등을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지드래곤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찰은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인 이 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해당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맞다면서도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해 진술할 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건 전 조사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당시 지드래곤이 제출한 모발 길이가 충분히 길어 정밀검사를 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다른 채무를 채출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드래곤은 스스로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성실하게 임했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드래곤의 누나 권다미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진짜 참다 참다 xx 어지간히 해라 진짜 xxxx 아주 소설을 쓰네 xxx라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드래곤의 팬들 또한 전신 제모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과거 사진까지 동원하며 평소 제모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 뒷받침하는 사진들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사진을 보면 과거 코털이 없었던 상황을 보여주며 겨드랑이 털과 다리털 또한 제모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지드래곤이 마엑스 투약 혐의로 입건된 이유는 배우 이성균에게 마엑스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협박을 한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에서 지드래곤의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여실장은 지난해 12월 초 지드래곤이 업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되었고 이후 지드래곤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진술하여 이로 인해 입건이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검사 결과가 나와 마엑스 혐의에 대해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하루빨리 검사 결과가 나와 마엑스 혐의에 대해 밝혀졌습니다.